단골 식당을 찾은 한 손님이 자신의 요구에 사장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의 글을 올렸다가 되레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아내와 아기와 함께 식당을 방문한 남성 A씨는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 아기 의자 세팅해주는 거 제가 예민한 걸까요? 라는 글을 게재했는데요. 글에 따르면 A씨는 음식을 주문한 후 직원에게 아기 의자를 요청했다가 가게 밖에 있으니 직접 가져다 사용하라 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이날 비도 내리고 의자가 외부에 있어 직접 물티슈로 닦았다며 아기 의자가 더러워지는데 밖에 놓는 게 맞는 건지 또 손님이 직접 가지고 와서 닦는 게 맞냐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사장에게 직접 상황을 전했지만 기대와 달리 사장은 식당에서 아기 의자를 세팅해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 어디를 가도 아기 의자가 있는 곳은 다 갖다 주던데 기본적인 건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A씨에 사장은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해선 알아서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최소 3년은 다닌 단골 가게였는데 이런 마인드로 하는 줄 몰랐다고 불만을 표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식당에서 아기 의자까지 준비해놨네 사장님 진상 많으니 힘내세요 그렇게까지 사장에게 따질 일은 아닌 듯하다 법적 의무도 없고 서비스이지 권리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지난 22일 A씨는 다시 글을 남기며 많은 분들이 호의를 권리로 한다고 말씀하셔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했다며 진상 부모 소리 안 들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진상이었나 보다 반성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배우는 지금 아주 많 görevs다.